엑스요트 크루징 버전 4.7입니다 4.7 오늘 레이아웃도 굉장히 괜찮고 디자인도 육각형 이걸로 해서 잘 뽑았습니다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거 보면 살짝 살짝 아쉽지 이런거 보면 이렇게 한 방에 싹 나눠 놓고 온갖 배가 조금 더 싸니까 이런 데 보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런 데 보면 이거 입고 이거 입고 마감 다 해놓고 그쵸? 그쵸? 좋습니다 엑스요트는 헐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었는데 자기들 말로는 스완급이다 스완급으로 만들고 그렌솔레이가 엑스요트는 조금 밑에 라고 하는데 슬라이스는 엑세오토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생각의 차이니까 유리눈으로 되는데요. 진짜 나무로 되었네 퀄리티 좋습니다 퀄리티 좋습니다 퀄리티 좋습니다 퀄리티 좋습니다 다 있고 수상품 다 있고 rap 트 ин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